화면조정 탈백입니다. 오늘 다 코스팀이 다 훔쳤습니다. 바이크를 한번 보시죠. 바이크는 안으로 산 쪽으로 가는데 여천에서 웅금이쪽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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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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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많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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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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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죽이지 마세요. 잡아주지 마세요. 어? 음..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으아아 으으 으 으 으 으 으 으яч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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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